다음은 라이나 생명 라이나랑 동양생명이 남았네요 이 두 개의 저 보호망인 팩트만 설명해 드릴게요 전설의 레전드예요 이거 누구죠? 5월 31일까지 질병수습이 가입이 됩니다 최대 300만원 300이죠? 치아도 빠질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라이나 라이나는 라이나 라이나 질병수습이 라이나가 빠질 수 없죠 최대 300만원 질수 100만원 똑같고요 질수 백내장 대전용 제외대 50만원 상급종합병원의 통원인들 입원인들 수술하면 합의 300 대세늄 무릎박도사죠 무릎관절 300 3대 인공관절 500만원까지 나온다는 거 그리고 LTC 1,2등급 재가시설 100만원 그 다음에 1,2등급도 50만원 간병인 생활자금 100만원 1,2등급 3,4,5등급은 여기 LTC 재가시설의 급여서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부모님 아이와 함께 우리 가족 3대 치아 그래서 어린이도 치아 유치부터 보장이 되고요 30대 50대는 발치에서 근데 치아 보험은 막연히 가입하면 납입한 보험료가 병원 치료비보다 더 많이 들어요 내가 1년이나 2년 이후에 대공사를 하겠다 아니면 다 리모델링 하겠다 치아가 정말 안좋은 사람들은 미리 가입해서 준비하시면 대박이다 60세 넘으신 분들은 실버 치아 보험으로 처음에 30 임플란트 두번째 30 세번째부터 네번째 다섯번째 계속 100만원씩 나온다는 거 왜냐하면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30만원 국가에서 70% 지원해주잖아요 100만원 기준일 때 70만원 보장을 해주니까 30만원으로 보장이 된다는 거 어디에서도 질 수 없습니다 질병수습이 300만원 제왕절개, 부비동염, 요로결서 모두 다 가입이 된다는 거 어? 제왕절개란 부비동염이 300이 나온다? 저는 DB손해보험에 질병수습이만 나온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다 나오네요 2, 3만원대 일단 3, 2, 5 유병자는 3만원에서 7만원대로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 표준형은 2만원에서 4만원대로 질 수 300까지 가입이 됩니다 생애 단한번에 무릎인공관절 수습이죠 무릎박도사 무릎관절내시경 양쪽 500 맞습니다 군의경 골절수술 최대 800 무릎인공관절 최대 양쪽 2,3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뭐 타사랑 중복까지 중복보장됩니다 보험료 갱신형으로 한 2만원대 그리고 수술특약 관절질환에도 보장이 됩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화농성 관절염 아니면 달리 분류된 기생충성 질환이 관절에 직접 간염 반응성 관절 병증 달리 여러 개의 담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3명과 모두 다 가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관절 무릎관절 이런 부분들은 세뇌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보험사에서 그리고 관절질환 보장도 역시 라이나 그래서 무릎뼈의 장애 그리고 무릎의 뇌무장애 이런 거 다 3형 수두비와 실버 특정 관절염에서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게 X라고 나와 있는데요 X 부분은 보상받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지금 몰빵하는 것보다 천천히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실소 치매보험이죠 라이나 재가급여 보험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95세까지 계속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LTC 제가 시설급여도 95세까지 만기 신설에 가입한도가 상향 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5월 31일까지 이후에는 한도가 내려간다 재가급여 보장 원조는 거의 어깨 평균은 4.93일 라이나는 0.93일 최초 보험급 지급 가장 나이가 오는 사람은 54세 보험급 지급 평균 나이는 71.2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재가 보장 월 100만원씩 보장이 되죠 20년나 90세 그래서 되고 재가 시설 여성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더 비싸다 왜 평균 수명이 더 올라가고 장교양 등급은 여성이 더 많이 진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뭐 55세 65세 기준 60세 기준 65세 기준으로도 역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저렴하게 남성분들이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전업돈 시속 치매보험 가입 10년 후에 1.5체증영 그래서 2.6% 인상되고 23년에는 4.9% 24년도에는 2.9% 쭉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생명 이런 쪽을 보면 체증영 재가급여가 100만원 10년 이후에는 150만원 나오고 재가 시설 플랜도 100만원 10년 이후에는 150만원으로 쭉 나온다는 거 그래서 보험료가 좀 남성여서 보험료가 매우 부담된다 그래도 재가급여 체증영이다 보니까 가입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낸 보험료를 싹 다 돌려주는 착한 간편 3.3.5 보험으로 감액 없이 평균 비용 1400만원 화장은 1327만원 매장은 150만원 이렇게 가입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치아보험 치아보험도 50만원 전치부죠 앞니 6개 60만원 충전치료 인네이 온네이 금 도제 충전 30만원 레지는 8만원 암알감 만원 이런 식으로도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 보험료는 이렇게 준비해도 거의 3만원대에서 2만원대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것도 좋은데 보험료가 저렴하다 더 건강한 치아보험이에요 그래서 치료비에 만만치 않은 임플란트 임플란트도 150만원 크라운 50 충전 충전 15만원 충전 그 외에도 5만원 그래서 2,3만원대 40대 50대 넘어가면 보험료가 치매보험 제가급여 이상으로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보컬레진도 임플란트 50 크라운 50 보컬레진은 20만원 충전치료는 3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든든한 실버 치아보험도 65세 이상 그래서 처음에 2개까지는 30,30 네 70%는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2개까지는 누적 이상은 3 즉 세번째부터는 100 네번째도 100 다섯번째도 100 쭉쭉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유병자 치아보험도 있어요 고지는 딱 하나에요 현재 틀렸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충전 보철 그 다음에 치주질환으로 자연치를 한 적 있냐 자 고지상 한개인데 우리가 표준제 고지상 3개를 다 묶어 나서 했네요 묶어 나서 근데 1년만 본다는 거 5년이 아니고 임플란트 100 브릿지 50 크라운 30 충전 그 위에 충전이나 암활감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유병자 보험 역시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는 거 요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임플란트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네 나머지 충전 치료도 어차피 빠질 유치하면 유치는 음식을 씻는 것부터 발음 턱 성장 심미적인 역할까지 많이 하고 있고 유치는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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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유치 유치 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치아보험이기 때문에 전자서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